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전일번문제 162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에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걸 반성하고 관세훈 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 비우는 참회하고 예배하는 예참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526페이지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환 또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훈 보살님과 권속들에게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환인데요. 보공양 진환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였기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달마대사께서 이러시기를 마음은 모든 만법의 근본이 되는지라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만약 이 마음을 알면 반가지의 행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이라 비유하면 마치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는 모두 뿌리를 근본으로 삶는 것이니 나무를 잘 가꾸려면 뿌리를 잘 살려야 하고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죽는 것과 같느니라 만일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돌을 닦으면 공을 적게 들여도 힘을 적게 들여도 쉽게 돌을 이룰 것이오 만일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돌을 닦는다면 노력을 많이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일체의 선악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니 마음 밖에서 돌을 구하고자 한다면 끝내 올바른 것은 아니니라 마음이 만일 하나의 법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마음은 반드시 낮게 천하게 여기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좋다 하는 분별이나 집착도 결국 번뇌망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놓아버리고 놓아버린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은 물질에 머물지 않으며 물질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은 머무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역시 머물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 이라 라고 하였죠 다음은 이제 공양을 올리는 모든 공덕에 널 회양하는 보회양 진화인데요 보회양 진화 보회양 진화 고lli 파괴 진화 공덕을 쌓기는 했지만 혹여라도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두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번뇌를 꺼내고 불보살 님들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부부이지요. 벽암록에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좋은가라는 화두로 해서 호사불여무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나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들을 바라죠. 알고 보면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느니만 못하다라고 하는데요. 생은 살을 만들어요. 행복은 불행을 만들고 기쁨은 슬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생이 사고 행복이 불행이고 기쁨이 슬픔인지라 좋은 일도 결국은 인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의 원인인 집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 가운데에도 냉정히 보면 공 가운데에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또 눈기코요몸 뜻인 안이비설신의 의도 없고 한야심경에 나오는 제목이잖아요. 무한이비설신, 무색성량 미촉, 그죠? 물질, 수리냄새맛 감촉법, 이러한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만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중생도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진치를 없애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삼독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무명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의 소원을 세우는 것이죠. 삼독심의 무명을 깨뜨리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불법, 바른진리전하는 에사유플리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주천일법 제16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